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은 오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공부하고 잠시만요 자 우리가 건강 박수를 가지고 건강이 최고야 라는 노래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우선 건강 박수 알려드리고 다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손끝 박수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머리가 아프실 분은 손끝 박수입니다 손끝 자 오늘 이거 배워가시면 좋습니다 자 목이 아플 때는 목 박수 자 깍지 껴서 양쪽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자 어깨가 아플 때는 어깨 박수 그 다음에 소화가 안될 때는 장 박수 양쪽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다 아이고 그리야 할 때는 허리 그 다음에 우리가 변비가 많거든요 할 때는 날에서 위로 요렇게 여기를 자극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음악을 가지고 자 손 머리 목 어깨 장 허리 이렇게 자극해 주시면서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최고야 제 신곡 은장님 신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야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박수 자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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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point 이런 이식 쓰고 건강하세요. 건강하세요. 건강이 최고랍니다. 건강하고 건강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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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복합받고 응원을 닫아볼 수 있어요. 3번째 사랑아 사랑도 이렇게 많이 살아 고향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후회가 시간도 막기가 많아도 정말 앞으로요 건강한 사람 건강한 흙 건강한 흙 건강한 재산입니다 전망이 필요합니다 해 migrants 건발의 line 건발이 건발 최고야 바무짤 아무원 나도 건밈이 있어야 만해 아멘 건강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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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바빠하는 코리아 최고 자 홈의 춤 잘 시작 바빠하는 코리아 최고 너무 잡아요 크게 크게 시작 바빠하는 코리아 최고 완벽한 사람도 건강이 최고 최고 마지막으로 시작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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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하늘이과의 옹기경이의 공연시점 공연입니다 작은 악기인 하마리카로 남독들들을 위한 항공 공연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모든 하마리카 안산불과 지붕위의 바이올림입니다 아름다운 하마리카 연재 오늘 함께 들어보시고 가시죠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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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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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